계양구의 한 주택가,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차량이 약 1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폐차되어야 할 차량이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양구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이 놓인 곳은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주인이 차를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차량 소유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차량 이전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차량 주인에게 있는 셈입니다. 민원25 이재필입니다. 민원25 이재필입니다.